종이계약서와 인감도장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전자계약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도입 이후 서울과 광역시 등에서만 운영했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오는 8월 1일부터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기존의 종이계약서 외에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전자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우대와 중개수수료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재산과 수입이 세무당국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일부 자산가와 공인중개사들은 여전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성사된 전자계약은 540건, 올해는 2,300건가량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가운데 대부분은 LH 등 공공기관이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티 cheat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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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